그치 오 이렇게 마인드서 부담스러워요 원래 이런 정장 아니에요? 코치님 저 숙소로 한번 갔다올게요 이즈역 씨대 하고 올라왔어요 안 열려 와 속상이다 저거 원래 박경호 씨님도 있었는데 포치님이 원래 저 스쿨 그 있잖아요 그 블라인드 맞아요. 그 박영복 시절 때 다 내꺼였어. 저기 브라인드 커튼이 아니고 따뜻한 일 저기 살모사 키운 건 되게 원래 영석이 형이 여기서 뱀 잡아가지고 키우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독사를 잡아가지고 키우고 쉽지 않았어요. 맨정기업이 진짜 많이 뛰어다있어. 이렇게 숙소에서 시합 때 갑자기 선수가 센터에서 오 타임 타임! 이러면서 도망가가지고 뱀 잡아가지고 따로 잡았다고 아 그래서 영석이 지금 동아오면 사업할걸? 맞아요. 영석이도 하죠. 영석이는 파충류를 좋아해요. 그래서 영쩌쩌 수풀 있잖아요. 타워하고 그랬어요. 영석이 형. 무서워서 못 가는데 영석이 형 가가지고 야 오늘은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막 아 그리고 새벽에 나오잖아요. 아침부터 하니까 근데 상황이 아니고 여기 두꺼비가 한 600마리가 아 진짜 600마리가 어떻게 있어? 살짝 버텨가지고 살짝 살짝 버텨서 600마리가 여기서 이렇게 빼져서 구보하고 있어요. 구보한다고? 아는 구보. 발맞춰서 아쉬운 구보. 살발하네. 두꺼비가 아는 구보한다고? 어? 다가고 다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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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. 싱싱한 구보한다고? 멀리 안으로? 다가고. 1개월 이후. 감사합니다.